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꿍이 저금통이예요 꿀꿍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개미가 되어버렸다 불났어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불났어요 할품이 도와주세요 어허허허어 사랑했다 아 이거는 음식이라고? 어 뭐야 이게? 구웠어? 개미가 음식을 구웠네 뭐야 오오 불 개미 인류의 진화 아아 물고 도망가 이게 음식이래요 음식이라고 왜이렇게 뿌옥해 빛나고있어 어 묵을수있네 어 뭐야 먹을수있잖아 다 먹어 쩝쩝쩝쩝 아 불이 아니었어? 음식이었네 오오 오 얜 왜 날개가 달렸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개미가 됐습니다 다 컸나봐 오쩝 날라다녀 하하하하 개미 날라다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날라다녀 이거 어떻게 날라다녀요 배고픈데 근데 뭐지 이게? 워터 큐 오오 이 마실 수 있다 큐를 누르면 블록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안불타는데 운 여왕이다 여왕계미다 오 휘 아 엄청 엄청 커 엄청 커 못나온다 죄송해요 덤뼋다 Tweak 여왕계미 엄청 커 와 엄청 커 어 호 rho 궁 siellä바 왕 커왕 커 여기는 아침 밤낮이 엄청 짧은 것 같아요 난 왜 땅을 못하지? 뭐 그냥 개미인가?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개미인가봐요 뭐 포인트를 모아야지 진화를 할 수 있는 건가? 오! 오! 밥도 많이 먹을 수 있네? 오! 오오오오! 쩝쩝쩝쩝쩝쩝! 어! 퀸이네? 아니구나! 퀸! 뭐 맞아요? 퀸이야? 여왕이야? 이게 여왕개미라고? 왜 이렇게 작아? 이거 들고 가서 주면 엄청 좋아할거야 여왕개미 지금 배고픈 것 같거든요? 여왕이...어어어! 여왕님! 개미! 거미야! 거미가! 뭐야 이거 거미야! 아 거미 뭐냐고! 어 뭐야 이거 튜토리얼? 아 F 누르면 땅 파는 거고 G 누르면 건물 질 수 있고 X 누르면 잘 수 있고 아! 셰프! 아 이게 불타는 그거 만드는 건가 보나? 이거 해보자 이거 땅 파는 개미 음식 내놔 근데 여기는 음식이 금방 우와 코인 3만개 뭐야 하하하하 코인 9만개 뭐야 뭐야 코인 코인 뭐야 코인 왜 이렇게 하나? 밥 먹고 이거만 했나봐 긴 물 보드 보드 내놔와 아 이거 이거 밖에다 버려봐야 아 이거 다 태어났네 저는 일꾼 개미입니다 모자 보이죠? 땅은 아마 잘 팔 수 있을 거야 더 보이죠? 오오오오 오오오오 마인크래프트개미 오오오 Arrow 오 땅 엄청 잘 파, 와오우 그렇지! 개미는 땅 파고서 생존하는거지 너무 잘 파네 오 봐봐요 스윗까지 구멍을 틀었어 오 얘는 그건가봐 간호사 개미 간호사 개미 오 친구 친구들 왔어 얘들아 가자 친구야! 우린 다이아몬드를 파낼 수 있다고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괜찮아요 여왕 많아? 뭐한테 공격받고 있어요? 가지마 가지마 나도 공격받아 어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배고프다 어 개미 봐 개미 많은거 봐 어 교통사고 어 개미 많은거 봐 개미 왜이렇게 많아 이거 배고프다 먹을거 없나 좀 쓰러진 개미 없나 일단 먹자 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 아 잘 먹었다 좀 더 먹자 없나 또? 없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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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내린다 피 내린다 피 내려서 그렇구나 아 개미굴이 깊어질수록 그러면은 이제 밥을 갖고오는 개미랑 이런 개미들이 있겠죠 어 I'm thirsty 김미 워터 물 내놔 물 이럴테니까 빨리 물 갖고와 물 갖고와 물 갖고와 어 나한테 물 준다 와 와 어 역시 같은 일개미라고 와 같은 일개미라고 물 줬어요 고마워 친구야 나눠줄 수 있어 친구 친구 엄청 착한 친구네 저 친구 보이시죠 땅파드기 오 구웅 뚫었다 구웅마 구웅마 이제 불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통에 이거 안켜지나? 아 어디갔어 다 나갔네 음식 가지러 가는건가 오오 오오오 진짜 개물 것 같아요 와 진짜 개물 것 같아요 아 어두워 이거 플래시 워키나 플래시 아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어 뭐 들어왔나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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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겠네? 먹어봐 어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뭐가 막 물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어 여왕김이 없어졌어 여왕김이 잡아 박혔어요 여왕김이 누가 물 뚫었어 이거 물 뚫었어 왜 뭐야 포탈이다 다른 세계로 가는 포탈이다 지옥문 열렸습니다 지옥문 잘했어 친구야 엄청난 발견을 했구나 역사적인 발견을 했어 친구야 다 없어졌네 하하하 어 우리 영국 망했어요? 아니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줬는데 망해버렸다고? 아니 세 회사 해로 수가?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여왕김이가 저기있어서 다 이사갔나봐 아 뭐냐고 이거 와 저기 뭐야 오 불개미대 허먼개미 싸우고있어요 오오 근데 세 개 잘 기본 구분이 안돼 으아 물어 물어 큰개미 옆에 있어 큰개미 오 엄청쎄 와 엄청쎄 먹어 먹어 쩝쩝쩝쩝 큰개미 옆에 있어 쟤부터 물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자자자 자자자 자 숨어있어 숨어있어 자자자자 개미대 저 아 아파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깨쿠다 아 아 당력하다 이제 거미 한번 해보자 됐다 됐다 아 좋아요 자 거미 거미 안녕하세요 엄마 얘가 엄만가? 엄마 맘 맘 흐흐흐흐흐 미니맨 맘 맘 맘 쩝쩝쩝 맞아요 아니에요 아 여기 거미세상은 좀 평화롭네 아 거미도 땅 팔을 수 있잖아 어 뭐야 어이거 거미랑 개미랑 다를게 못 있어 오우 똥 싼다 똥 와 엄청 큰 똥 오우 세상이로 수가 똥 엄청 큰 누구랑 놀러 도망가자 자 도망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깠다 버리기 거미 아 아 아 거미 아 굴려버리기 폴리 하하하하핳 안되 내야 하하하핳 쑥 됐다 이제 내가 여왕 여왕 거미가 될거야 아아 굴려버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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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다 굴려버리기 아아 착하네 다 가고 주워오네 예 아아 찾기 찾기 범인데 왠지 개미같애 진화도 할 수 있나? 진화못하게 묘왕검이 어디갔어요? 물에 빠지더니 올라오질 않네 묘왕검이 없어졌나? 엔트 가자 가자 우드가자 친구야 가자 어디가 뭐해 개미 잡으러 가자 어 여왕개미 뭐야 얘들아 뭐해 뭐하는거야 여기서 거미 아잉 덕이야 나 여기 꼈어 여파줄게요 냅둬 냅둬 그냥 냅둬 어 개미 잡아먹으러 갈게요 개미가 근데 많으면은 거미가 다 잡진 못할거 같은데 거미인데 오 나무 탈 수 있다 와 뭐야 오 나무 탈 수 있어요 진짜 거미같애 오 근데 개미도 나무 탈 수 있잖아 개미 개미가 어디있을까 저저저저저 거미줄은 못봅나? 거미줄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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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나봐 오 개미다 개미다 와 뭐야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? 개미가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오 뭐야 개미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어 딸꼭질 깜짝 놀랐어 딸꼭질 일단 숨어봐 여기 숨어있어봐 거미 거미 개미들은 왕국을 만들고 있구만 거미 거미 아 저기 날라다니는 개미가 있다 오 오 검은색 개미다 여깄어 검은 개미 여깄어 검은 개미 여깄어 검은 개미 여왕 개미 좌 좌 좌 여깄어 검은 개미 여깄어 잡아먹어라 여왕 개미 잡아먹어라 좌 나 강력하겠지 얘도 좀 큰데 좌 와 좀 쎈거같은데 좌 아 잡은거 같애 좌 차 여 am 개미 여왕 개미 아 여왕 개미 여왕 개미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친구 주러가자 친구에게 선물을 주자 여왕 개미를 사로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고있는거여 에니 어안아 cold 유해 차 안äre 어안아 나다다ande 어디갔어 아 내 여왕 개미어디겠어 에이 아 explore 잠깐만 여기에 노란 거미가 있잖아 어 여기다 요기나 오! 찾았다! 여왕 찾았다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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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랴! 됐다! 여왕을 잡았다! 여왕 자꾸 도망가기! 오! 붙어놨네 여왕이! 여왕! 하아! 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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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랴! 이야! 공격해라! 덤벼! 덤벼! 어! 어허허허허! 저거 엄청 센거다! 어! 엄청 센거! 엄청 센거! 엄청 센거! 데미지가 근데 뭐 이상하게 떨어져! 어! 도와주러 왔다! 친구 도와주러 왔어! 어! 나 근데 너무 아파! 좀 쉴게요!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! 체력이 없어요! 좀만 잘게요!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! 와! 다 없어버렸어! 무시무시하구만! 무시무시! 어! 나 체력이 배고파! 밥을 좀 먹어야겠어! 어! 대박! 내 밥이 부서졌다! 어! 들어갔어! 난장 무릎있네! 와! 뭐! 하하하하! 땡스 맘! 어! 땡스 맘! 하하하하! 자! 어쨌든! 이렇게 해가지고요! 오늘은! 재미가 되어버렸다! 저번에 했던거랑 약간 다른 버전이었는데요! 어쨌든! 재밌게 플레이했구요! 여러분들도 직접 해봅시다! 재밌었습니라! 아니요! 하하하하! 흐! 잠깐! 재밌어! 너넨!